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윤민주장입니다. 오늘은 대니얼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1월 1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건 좀 무리였어. 아 그땐 좀 일이 많았어가지고 진짜 그런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준비 시간도 그렇고. 아니 근데 또 놀 때는 놀아야지. 놀 때 또 일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 나도 그래서 유튜브 그냥 계속 그냥 걸어 댕기면서 이런저런 얘기 찍었는데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예. 자 오늘은 지금 정권교체 이후에 지금 내셔널로 바뀐 이후에 이민법이 좀 주목할 만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이민법이 바뀐 게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요. 뭐 다른 바뀐 것도 많지만 그래도 안심과정실만한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왜 어쿠리드인클라이 워크비자를 하시려면은 그 평균값 미디안 웨이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요번 년에는 29.66센트 이상이었고 이제 다음 년 그러니까 2024년 2월부터는 20... 아니야 31.61센트. 올해지. 올해. 올해. 네. 그렇죠. 올해. 31.61센트로 올린다고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이민성이 크리스마스 휴가 바로 들어와서 직전에 그게 캔슬이 됐다고 29.61센트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민성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정권교체에 대한 그런 그 후폭풍? 되게 그런 결과물? 이런 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가 인상률에 대해서 월급을 이제 좀 약간 제한을 걸어야 이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셔널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아시니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자꾸 최저임금이나 올려놓고 그러면은 물가는 계속 올라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도 장보만 알잖아요. 요즘 슈퍼 가면은. 네. 어 너무 미스. 지금 진짜 요즘 100불이 8만원인데 한국 돈으로. 맞아요. 아우 저 방금 전에 장보건제 어떻게 아시고 또 장보는 장보만 말씀하시는. 장난이 아니시죠. 아 진짜 장난이야. 요즘. 그러니까 웬만한 게 예를 들어 내가 그 제일 좋아하는 파킹세이브 크라샹 한 10개 들은 거. 그게 옛날에 5불인가 했던 것 같아. 6불인가. 근데 지금 7불. 7불. 아 맞아요. 저도. 그것도 제일 싼 거고. 뉴 월드 이런 데 가면 더 비싸. 뉴 월드는 좀 프리미엄 하시니까. 네. 파킹세이브 크라샹 한 10개 들은. 근데 야채는 뭐 거의 살벌하고 지금 야채는. 네. 저도 그 파킹세이브 크라샹 한 10개 들은 거 같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같은 양의 뭐 진짜 장을 보면은. 한 7, 80을 내려놨는데 지금은 한 120, 180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까. 그런데도 뭐 산 게 없어. 그렇죠. 맞아요. 동의합니다. 작년 초랑 올해 초에 호래비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도 호래비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 와이프가 함께 와가지고. 작년 초에도 한 달 정도 하고 올해도 지금 한 달 하는데. 와 물가가 진짜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 막아야 돼요. 막긴 막아야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가는 걸 없애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분이 연락 와가지고. 여행 중인데 물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제가. 외식 하지 마라. 외식은 지금 거의 넘사벽이다 지금. 요즘 스테이크 찍 가봤어요 변호사님? 아우. 론 스테이크. 예. 무서워서 못 가요 저는. 그 메뉴만 보는데요. 거기 가면. 그냥 한 40불 40불 나온 것 같애. 스테이크 가면. 옛날에 스테이크 해봤자면 30불 이랬는데. 요새는 40 50불 하니까. 30불 미만이야. 28불 뭐 거의 30불인데. 지금은 10불 정도 오르면은 25%인데. 이거 근데. 고기도 내가 지금 이제 오면서 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스테이크 고기 사 왔어요. 근데. 나는 스테이크 고기는 이해했는데. 양 고기 많이 올랐더라고. 양 고기요? 어. 내가 계속 쳐다봤다니까. 옛날 왜냐하면. 옛날에 보통 양 고기 그 첫 그 숄더렉이라고 그거 한. 보통 한 조각에 6불 5불이었는데. 그거 지금 거의 10불. 한 조각에 한 팩에. 지금 10불 돈이야. 한 3불 올라서. 와 나 그거 보고. 내가 잘못 봤나 계속 들여다봤다. 하여튼. 저는 이제. 이번 정권에서 좀. 일을 좀 하는 것 같긴 하다. 요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내셔널 파티가 좀. 좀 이민 쪽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선회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또 미디어매지 이렇게 매년마다 올리다 보면은. 고용주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또. 그러니까. 네이버 파티에서 그 의도한 거는 뭐 이제 뉴질랜드 사람을 써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안 됐잖아요. 뉴질랜드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고. 뭐 어떻게. 그. 그. 공접하면서 일하는 사람. 교육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예.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디어매지를 프리즈 한 것도. 시작이고. 이제. 이게 1, 2불 올려준다고 있을 일이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알잖아. 1, 2불 올려준다고 해서. 있을 일이 아닙니다. 주에 그래봐야 주에 40불 온 거. 그리고 또 세금 띄고 나면 25불밖에 안 되는데. 그거. 그거 올려준다고. 갈 사람이 안 가진 않아요. 환경을 좋게. 지금 똑같잖아. 뭐 다른 얘기지만. 한국의 뭐 저출산 얘기 보면. 여러 가지 집값이 오르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이거 뭐. 1불 뭐. 1불 올려줬다고 갈 사람이 안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이거로 그런 걸 봤다면. 정말. 어.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갑니다. 스톱. 자. 그러면은. 다음 거는 또 뭐가 있나요. 예. 다음 거는 이제 그. 90 day trial period 라고. 고용주가 고용이라 고용을 하면은. 50일 동안은. 어떠한 제약 없이. 바로 그냥 그. 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고용주로 하여금 이제 그. 아무런 부담 없이. 그 해고. 일 한번 시켜보고서. 뭐 이제 뭐. 뭐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바로 그. 어. 일을 그만둘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이게 그. 레이버 파티가. 물러나기 바로 직전에. 10월 달에. 이걸 없애는 그런 그. 법령을 발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휘됨으로써 없어졌고요. 하지만 이제. 내셔널 파티가. 그. 정권을 잡으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 고용주는 뭐 이제. 그. 이러한 그. 자유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만. 고용지장이 더 이제. 탄탄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그 판단하에. 이걸 다시 도입했고요. 이거는 뭐.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성에서는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어크리트 인플루한테는 정의 안 된다. 왜냐면은. 그. 내셔널이 발휘한 법안에는. 이게 정의 안 된다고 되어 있었다.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이런 말은 없었는데. 해가지고 다시 법안을 봤더니. 그런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민성이. 아무래도 좀 혼란이 있었던가. 아니면 뭐.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던가. 그게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저도 혼란스럽고. 많은 변호사님도 혼란스럽고 해가지고.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다시. 그. 오피스로 돌아가면은. 이민성한테 한번. 질의도 해보고. 따져보고 하려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바뀌면. 정상화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어. 이런. 그. 웍비자 오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그.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이라면은. 솔직히 문제는 안 돼요. 정상적이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90일 내에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게.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왜냐면 왔는데 애가. 우리끼리 얘기하면 약간 좀. 상태가 많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렇죠. 이런 거는. 네. 왜냐면.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저런 법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 한다기보다는. 괜히 이게. 이런 건. 업주들한테 더. 겁을 주면서. 고용을 더 생각하게 만드는. 더 악순환이 되게 만드는 법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여튼 뭐. 좋은. 뭐. 문제는 또. 미디언 해지는 좋고. 이거는 아직 그. 90일에 대한 거는. 이민성은 또. 우리 변호사님이 또. 알아봐야 될 일이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셔가지고. 안 되는 거였는데. 정의 안 된다고. 크레드 인플루언트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이민성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정은 안 한다. 법이 정의 안 된다. 장애가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건 마치 막. 제가. 제 집안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그게 뭐. 불법적인 일이 아닌 게 되는 것이다. 발표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뭐. 아니. 커트.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해 주시고. 그 딱.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뭐. 뭐. 해드릴 때 다. 고용주 미팅 다 하고. 다. 경력 다. 복구 해드리기 때문에. 회사도 다. 받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문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우리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 나중에. 업데이트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질의해 보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새해 첫 인터뷰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한다면. 새해 첫. 영상 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 할 말 없나요. 나는. 새해 인사 다 했어. 구독자 분들한테. 예. 그럼. 구독자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마치고요. 모든. 뭐. 문제나. 질문이 있으시면. 어떤 사선인 것이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지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마치고요. 그럼 또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4년에도. 이제. 우리 대니얼의. 질문 답변은. 계속 연결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언제나. 그게 열려 있으니까요.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거래도. 항상 두드리는 분들한테. 항상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드리고. 2024년. 시작을. 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